Kate nom se 우리가 와치 여기는 Herald 우린 9연의 NUMBER Miss general world 그리고 너희 전부 다 들어와 We are world 就 了 안녕하세요 D-Crunch 안녕하세요 D-Crunch 아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니 이 팀에 저는 리더가 2명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리더가 저.. 리더가 어떻게 2명이나 리더가 오브이랑 그리고 현욱 이렇게 두 명인데요. 그 이유는 현오 씨가 설명해 주시죠. 아 그럴까요? 일단은 저희 팀 9명을 이끌기에는 두 명의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게 역할 분담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바짝 잡아서 연습해야 될 때와 이제 살짝 풀어주면서 멘탈적인 면을 마인드적인 면을 풀어줘야 될 때를 이 두 분께서 이제 아빠와 엄마 같은 역할로 되게 조용히 하세요. 아빠와 부부는 싫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팀은 무대 위에서와 이제 무대 아래에서의 색깔이 다 되게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매력인 것 같고요. 갭 차이? 네 갭 차이가 정말 크고 또 무대 아래 있다가 딱 무대 올라갈 때 버튼 딱 키면 다들 아이돌 프로 아이돌이 돼버려요. 또 하나는 저희는 정말 비글미라고 하죠. 굉장히 저희끼리와 또 방송에서 굉장히 되게 재밌게 좀 좀 다들 개그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전체 싹 다가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체 싹 다가 다 작곡과 작사를 합니다.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작곡팀이 G.I.D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세 명이 약간 조금 더 세부화적인 작곡? 이제 모두 와. My name is ODD, B-R-B-E. I rap 20, but 내 나인 스무살이 아닌 듯 랩하지. D-crunchy 우린 위로 올라가지. 그리고 우린 전부 다 될 거야, Superstar. We have 20 stars. Check this out. Woo! Hey pretty baby with the hot girls on You give me fever like you never ever known You're just a part of your loveliness I like the groove for your walk, your tuck, your dress I feel your fever from my surround I fix you up in my car when we paint the town Just kiss my baby and tell me twice Tell me twice My lonely days are gon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.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. 티아나 사랑해요.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내 꿈꾸고 사랑합니다. 구독해주세요! 구독 구독 구독!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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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!